이 시간에는 타임라인 안에 있는 클립에서 직접 키프레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모든 화면을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미리 준비한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타임라인을 갖다 놓습니다 화면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이 이미지 하에 키프레임을 줄라 하면 우에 외로팔의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면에서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에서 키프레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클립의 상단에 있는 녹색 선을 갖다 드래그 해보면 잡고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면 아로우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올라가면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밑으로 가서 화면이 불투명하게 100%고 제일 밑에 갖다 놓으면 0% 화면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비율입니다 키프레임을 갖다 놓은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가 올리면 이런 상하 화살포가 생기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르시려면 사각 마크가 생깁니다 사각 점이 생기죠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또 키프레임을 줄라 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 화살포가 생기죠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 점이 생기고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또 이래도 키프레임을 줄라 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 화살포가 생기고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 점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 화살포가 생기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점이 생기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 효과가 어떤 효과를 구현하느냐 하면 화면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선명하게 나타나다가 불투명이 100%냐 0%냐 0%면 화면이 안 나타나고 100% 확실히 나타나고 50% 같으면 반등 불투명이 되겠지요 그런 키프레임 효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다 이 이 키프레임 설정한 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둥근 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밑으로 쭉 땡기면 쭉 올라옵니다 상하 자고로 누른 상태에서는 상하 자고로 마음대로 이리 옮겨집니다 이리 밑으로 옮겨지도 일로 옮겨지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도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원형이 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올라와 아래쪽으로 놓으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또 여기서 키프레임을 줄라 하는 위치에다가 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상하 화살포가 생기는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점이 생기면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키프레임이 생기지요 이면도 상하 좌우로 얼마든지 옮겨집니다 이때는 컨트롤을 누르면 안되고 상하 좌우로 컨트롤을 안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 여기서는 반점 40-50% 정도가 불투명하다가 이 지점에서도 완전히 불투명합니다 쭉 계속하다가 이 화면 다음에는 투명도가 낮아졌다가 여기서부터 이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리 플레이해 봅시다 어떤 현상이냐 투명도가 낮아졌다가 불투명도가 높아졌다가 지속되었다가 또 불투명도가 낮아졌다가 이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키프레임 맨 후 이걸 누르려봐도 똑같은 지금 만든 키프레임이 우야도 생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불투명도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이 불투명도에 이 키프레임 여기 다 생기가 있어요 여기 생기지점에 화살표가 이 지점은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은 시간목대보다 여기 갑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걸 누르려보면 클립에 보면 이 지점입니다 시간목대보다 여러 가지요 제일 끝에 그걸 누르려면 제일 끝에 이깁니다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클립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음악파일을 이렇게 주고요 음악파일을 분류하고 계십니다 오디오파일을 오디오나임 주고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 음악파일에서도 아까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이 파란색 선 이기 전체를 올려보면 마우스로 해서 올려보면 올라오려면 음이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음이 낮아집니다 제 밑으로 내려가면 음이 하나도 안 느끼지요 원래 값은 0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누르려 갖고 볼룸에 들어가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 가지고 설정도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화면을 크게 해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는 게 더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키프레임을 주려고 하는 이치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다 갖다 놨고 이미지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마우스를 이 선에 갖다 대면 상하하살포가 생기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르려면 사각점이 생기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기지요 이전다가 또 내가 키프레임 효과를 주고 하려고 하는 이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하살포가 생기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점이 생깁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여기 하나 생기지요 또 이쯤 내가 키프레임 효과를 한번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되면 하살포가 생기지요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쯤 돼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쯤 돼서 키프레임 효과를 주고자 하는 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하살포가 생기는데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점이 생깁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앞에 키프레임을 제일 밑으로 내라 그러면 소리가 이 지점에 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서서히 올라가면서 소리가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다음에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소리가 안 듣기 작아지도록 하겠다 그러면 밑으로 내라 보죠 밑으로 내랍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화살을 갖다 댑니다 클릭하면 상하좌우하살포시가 있지요 마음대로 옮겨집니다 이 위치에서 울러도 되고 상하좌우 마음대로 옮겨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소리가 안 나가겠다 하겠다 다음에 이 소리가 벗으시다가 다시 소리가 차천천 듣기도록 하겠다 그러면 듣기도록 하면 위치에다가 마우스로 갖다 놓고 화살포시 생기지요 이때 컨트롤을 누르면 사각점이 생깁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소리가 점점 크게 듣기도록 하겠다 그러면 왓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선택하면 점이 생깁니다 점이 생기는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올려주면 음이 높아집니다 이런 키프레임 배율이 어땠냐 처음에는 소리가 없다가 서서히 높아졌다가 그 음이 계속 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서히 음이 낮아졌다가 낮아지가 소리가 안 납니다 안 나다가 여기까지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나다가 이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를 가면서 서서히 소리가 높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이걸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해 보면 이 위치에서 가면서 소리가 높아졌다가 서서히 낮아졌다가 낮아지는 음이 또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proved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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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